맛있겠네.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어제 재미있었어? 다 던진다. 한 명씩 다 던지는구나, 이렇게. 뭐가 재미있었어? 이렇게 얘기했는데? 서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는지. 남자들끼리 그런 대화를 해서 뭐가 좋아졌어? 뭐가 좋았어? 상대방, 배우자의 관계적인 것보다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야 된다. 감정부터 헤아려야 된다. 그런데 그 술자리가 와이프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은 해봤어? 아니,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. 아니, 형 괜찮아요. 진짜 오빠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믿어? 응. 너도 괜찮다고 했잖아. 어차피 나는 안 괜찮다고 해도 오빠가 먹을 거니까. 이미 안주를 시켰고. 이미 술을 사놨고. 오빠, 여기 있는 동안에는 진짜. 응. 집중을 해보는 건 어때? 집중하고 있어. 자꾸 저녁에 술 먹고 그러지 말고. 자꾸 모이려고 그러지 말고. 대답을 못한다. 어제 보면 약속했을 것 같아. 오늘 또 뭉치자고. 대답한 거야? 응. 알겠어. 그럼 도널도 열심히 하자. 저렇게 대답할 거면 하지 마. 대답했잖아요, 그런데. 왜 그래. 열심히 하자. 왜 그래. 아!